안녕하세요 굿라이프 박수현입니다.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요. 작년 하나에만 무려 1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박만원 교수님을 모시고 급성 심근경색 과연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심근경색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왜 발생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급성 심근경색 혹은 심근경색은 협심증의 끝판왕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장은 보시는 것처럼 큰 근육 덩어리에요. 근육 펌프라고 보시면 되요. 이 근육 펌프가 일을 잘 하려면 근육 자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 혈관이 바로 표면에 있는 관상 동맥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담배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상 동맥 안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맥 경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콜레스테롤 등이 커지는 이 상처를 플라크라고 합니다. 플라크요. 이 플라크가 터지지 않고 혈관의 동맥 뇌경을 막고 있는 이 상태가 혁신증이고요. 점점 커져서 플라크가 터지게 되면 여기에 순식간에 혈전이 쌓이게 되고 혈관 전체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 부분에 혈전이 막혔다면 아랫부분에 피를 못 받게 되고 그럼 심장 근육은 죽게 되죠. 즉 괴사. 즉 썩는 겁니다. 이 상태를 심분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심분경색이 왜 중요하냐 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40세 이상의 돌연산 80%의 원인이 급성심분경색이라고 말을 하고요. 통교청 자료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이 사망률이 암이고요. 2위가 심혈관 질환인데 이때 암이란 것은 대장암, 소장암, 위암 다 합조자 암이죠. 하지만 이 단일장계 질환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은 바로 심혈관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질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관상동맥 질환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 토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협심증의 단계를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최종적으로 심장마비고는 급성심분경색으로 가죠. 이제 안정형 협심증은 플라크가 터지는 게 아니고 커져서 관상동맥의 내부만 맞고 있는 경우는 말하는 겁니다. 피는 흐르는 거죠. 피는 흐르고. 이 단계에서 안정형 협심증의 증상은 신호등 파란불보가 빨리 가거나 아니면 등상을 하거나 언덕으로 올라가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심장에 빨리 뛰는 상황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전체가 누르거나 아프고 그러면 쉬면 좋아지죠. 아 또 쉬면 괜찮을까요? 수분 이내에 좋아져요. 그런데 이 급성심근경색에는 통증은 다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렬한 통증. 격렬한 통증.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혹은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면서 쉬어도 좋아지지 않고 30분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식은땀이 동반되고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통증이 턱이나 등, 어깨로 뻗치기도 합니다. 이런 극심한 통증이 바로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종종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약간 좀 가짜 협심증, 협심증이 아닌데 심혈관 질환에 의한 통증이 아닌데 좀 오해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바늘로 콕콕콕 찌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아닙니다. 아 왜요? 손가락 한 두 개로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지정할 수 있으면. 특정 부위일지는 좁은 부위에서 아픈 것은 아닙니다. 협심증에 의한 통증은 곧고 움직이고 할 때 특정할 수 없는 가슴 전체가 아픕니다. 아 전체가. 가슴 전체가 맷둘로 누르는 것처럼 무거운 느낌. 그게 큰 차이네요. 그다음에 통증이 1, 2초 잠깐 찌르고 지나간다. 이것도 아니죠. 아 그것도 아니다. 보통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수 5분 보통 10분, 15분 쉬면 좋아지고. 그런데 급성 신분경색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늘로 지르는 통증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특정할 수 있는 부위 1, 2초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은 가짜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이건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해. 혹시 뭐 급성 신분경색의 통증 아닌다고 판단이 되시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가 될 것이 최대한 빨리 119에 전화를 하시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성 신분경색이 생긴 지 2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셔서 혈관을 뚫게 되면 심장 근육의 80%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3시간이 지나면 50%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 지나면 아주 작은 부분만의 심장 근육을 살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아주 흔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신분경색은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아프면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려냐고 지나갑니다. 좋아지려냐고 지나가죠. 그리고 뭐 아침 되면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혹은 체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손가락을 따고 지켜보시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1시간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가 통증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 그다음 하는 일이 자녀에게 전화합니다. 그럼 자녀분들은 또 효심이 깊어서 아버님을 모시러 차를 가지고 아버님을 모시러 오고 부모님을 모시러 오고 직접 모시고 병원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미 1시간 아니죠? 결국에는 또 다른 소중한 1, 2시간이 지나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 이건 뭔가 심상치 않아 느끼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19에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119를 통해서 왜 응급실로 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신분경색의 초기에는 심장 근육이 죽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쟁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대원들은 이미 그런 상황에 잘 훈련이 돼 있고 앰뷸런스 안에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119에 빨리 전화를 하고 119를 통해서 빨리 응급실로 오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무 증상이 없어. 이럴 땐 또 어떻게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될지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심혈관계 질환의 어떤 위험성을 말씀드리면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피우는 거, 그다음에 75세 이상의 고령, 그다음에 가족 중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본인에게 있다면 그분은 미래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만한 아주 고위험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도전하고 담배는 끊고 평소에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본인의 어떤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은 심존도와 피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응급 콜 시스템이 발동이 됩니다. 당직 심장내과 의사한테 콜이 가게 되고 심장내과 의사는 중등도를 파악한 다음에 간호사와 영산기서로 구성된 응급 시술팀을 부르게 되죠. 그럼 새벽이든 아침이든 오게 되고 보통 이렇게 되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지 40에서 50분 이내에 응급 시술을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되면 그 다음 치료 과정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는 스탠트 시술이 있고 두 번째는 혈전 용의자를 써서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쓰지 않지만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결국에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힌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됩니다. 스탠트 시술은 어떻게 하냐면 손목 동맥이나 타타고닉 동맥을 통해서 빨대 같은 카테트라고 하는 긴 관을 심장 입구까지 집어넣었죠. 그리고 밖에서 관을 통해서 유도 철사가 들어가고 스탠트가 따라 들어가서 막힌 혈관에 스탠트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 스탠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쇠 그물망인데 볼펜 스프링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펜 스프링이요? 그 볼펜 스프링이 풍선에 시술용 풍선에 말려져 있고 필요한 혈관에 삽입한 다음에 밖에서 풍선으로 확장시켜주고 풍선을 제거해버리면 혈관 내에는 볼펜 스프링 같은 쇠 그물망만 안게 되는 거죠. 그게 파이프처럼 지지의 역할을 해서 막힌 부분을 계속 지지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혈전 용해제 방법이 있는데 혈전 용해제는 약물로 막힌 것을 뚫는 겁니다. 이 혈전 용해제 방법은 사실은 스탠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병원이 너무 멀어서 전원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 병원이 스탠트 시술이 안 되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 그런 병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물로 막힌 혈관을 녹이는 거죠. 하지만 이 혈전 용해제 시술은 100%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스탠트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탠트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인데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해서 본인의 동맥이나 정맥을 떼서 대동맥에 연결하고 막힌 부분 아래쪽으로 건너뛰는 우회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죠.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수술이죠. 스탠트 시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세 개의 혈관 모두 병이 있거나 혹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이 구멍이 났다든가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수술을 들어갈 때 같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탠트 시술이 가능하다면 이 수술은 사실은 일타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듣기로는 또 신용 스탠트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기의 스탠트는 약물 같은 게 코팅되지 않는 그런 스탠트였어요. 그런데 그 스탠트에 약물이 코팅되어 있는 스탠트를 넣으면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이 동맥벽에 방출돼서 재협착을 최소화하는 약물 방출형 스탠트가 지금은 거의 90% 이상 쓰이고 있죠. 과거에 쓰이던 그냥 약물이 없는 그 스탠트는 초기 결과는 너무 좋지만 한 3개월, 6개월을 지나면 재협착률이 한 40%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는구나. 10명 중에 4명이 다시 또 막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재협착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바로 약물 방출량 스탠트죠. 지금은 그러면 이 재협착률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거의 뭐 1%, 3%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없는 스탠트들은 제일 좋은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탠트를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나이 드는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즉 담배는 끊고 당뇨, 고시혈증은 혈압은 솔직히 조절하고 두 번째는 통증이 왔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좀 이상해. 너무 심한 통증이야.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어. 극심한 통증이야.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119를 통해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성모병원 심장뇌과 박만원 교수님을 모시고 돌연사의 주원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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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